네 이른바 선관위의 뭐 아빠 찬스 형님 찬스 또 급기야 뭐 근무지 세습 얘기까지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게 어느 찬스까지 어떤 찬스가 또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일요일 휴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 거부라고 하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이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물란시킨 국기문란회의입니다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국민의 분노와 청년세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은 사퇴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휴일인 어제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선관이 특히 노태학 위원장을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보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섰죠 지금 그래픽 한번 보시죠 이철규 사무총장 이번 선관위의 이른바 이런저런 찬스 채용 특혜는 국기문란이다 김기현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공생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래서 노태학 위원장 물러나시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여론조사 볼까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지금 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68.1%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0.1 조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권에서 또는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게 저는 선관위의 공정성이었습니다 선관위에서 고발을 당하면 속절없이 고발을 당하는 게 국회의원의 운명이긴 한데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선관위라는 그 헌법기관이 공정하다라는 전제였고요 그럴만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밝혀진 사실로만 보면 그 전제 가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당연히 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져야 된다 노태학 위원장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준 민주주의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선관위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선관위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산이나 조직이나 정말 5대 헌법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뒤로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그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LH의 도덕적 해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장이 사퇴도 거부하고 있고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여러 가지 법적인 모호성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세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들 아무리 자기 자식 챙겨주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숙이고요 물론 아쉬워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정쟁의 소재로 뒤에 숨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도요 아무리 자신의 장당이 임명한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일탈 행위가 드러났으면 우리 임명한 거 후회한다 하고 반성한다고 할 일이지 이걸 자꾸 정쟁의 소재로 삼아버리시면 그럼 모든 문제가 지금 정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자녀 채용 특혜를 준 건데 이거는 무조건 아우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한 서울시 의원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선관위원 전원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누가 고발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감사원의 채용 비리는 불공정에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국민의 영리를 건드린 극악무도한 반칙과 불법입니다 국민들은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반성 없는 오만한 태도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깊숙한 썩은 비리를 감추겠다는 추악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이 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앞에 서게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장 최고 한 말씀 듣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순순히 수용했으면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고요 국회 국정조사나 지금 국민권익위의 조사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사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또 역시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피감기관에서 가장 기피하는 것이 감사원 조사라고 하는데 벌써 드러난 부정 채용만 몇 건입니까 이미 두 자릿수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선관위가 감히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이 감사는 안 받겠다 저 감사는 받겠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을 고르고 앉아 있을 한가한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노태학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오는 목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선관위 방문해서 항의할 예정인데요 그 전이라도 선관위가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정책오랑 청년들이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과천에 있는 선관위 가서 항의 방문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민주주의의 꽃 선거관리의 행정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선관위입니다 그랬던 선관위에서 뭐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근무지 세습 뭐 이런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이죠 급기야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는요 한번 보시죠 폭우 대책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폭우 대책 글쎄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